제주는 오늘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해안에는 최고 100mm, 산지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 전역에 시속 7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있습니다.